하하 아크릴...나올까? 와 차가...나올까? 신...성... 안녕하세요 시험 이 도류랑 발굴 생각하면은 아 그리고 강림 같은 거 생각하면은 강림 같은 거 생각하면은 또 왓서가 낫고 강림 같은 거 생각하면은 강림 같은 거 생각하면은 강림 같은 거 생각해 이렇게 누가 원본이지? 안올랐는데? 맨 끝에 꺼내 아닌데 안올랐는데? 셋단 아닌거 아냐? 안올랐는데? 안올랐는데 안올랐는데? 안올랐는데 안올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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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밭밭해 주시고 아 !!!! год 그래서 옳eps 아..잠만..아..아..재데로지 둥둥 탁 이도류의단이 안 클 줄 알았으면 이도류가 딱히 필요 없었던 거 아닐까 허허 아 허허 그래도 보셨대는 그 아크아 윽 윽 윽 윽 윽 칼 지 바리케이드 코스튬을 나도 왜 외형질이 나오냐 감당이 안 되잖아 이 돌은 아예 안 크네 삼코덱 엘반데 지금 디펙트로 타격 54형 3을 다 들고 시장 판도라 뭐야 왜 판도라 미션 두개야 판도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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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씨 산삼태지같은 놈. 유부를 스무게 먹기.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달굴 드디어 나왔다. 미션 통평. 아니 왜 만원이 취소됐어. 오산원이 취소되지. 단풀. 기사 되세요. 아이씨 산삼태지. 아이씨 산삼태지. 아이씨 산삼태지. 이게 뭐 밖에 안뜨네. 주먹어요 잉크병. 물풀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장배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미션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주 크담. 유물 20개 먹기. 유물 20개? 사신 연사. 연사단검. 코스트윱을 내놔. 신성망치. 아이씨. 손가락이 빛내가네. 체련의 축복. 이도류 위단 예전에 실험했던 거로는 10번째 거로 막타치면 쉽지않았다. 그때 그랬던 것. 가기도. 80. 90. 어둠의 봄. 어둠의 봄. 어둠까지 넣기에는 파워가 너무 많다. 100. 100. 100. 또 필요한 등단 4만 있으면 맨 왼쪽걸로 잡으면 올라간 근데 다른 공격하기가 있음 초기적 망설차도 안 올라가 내가 그래 그인데 쭉 만들었네 헐 뭐지 진짜 이상하렴 아이 미친 핸드 꼬라지 진짜 핸드 꼬라지 진짜 빙신게임 그러면 핸드에 다른 카드가 없으면 의단을 여러 번 키울 수 있다는 거구나 아 첫 번째 거라고 했지 감히 시간에 졸았습니다 한시 한시다 엥 심사하니라 사하게 물을 연다구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새벽은 한시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있냐구 뭐 지금 거기서 있어? 한시다 올랐나? 잘 모르겠다 새머리 안아리 동이가 사람은 아니긴 하지 충격상 아이고 깨구리를 못먹네 아이고 세상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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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러면 섞이잖아. 아유 모르겠다. 우드 빨리 맡겨. 지금 130이지. 실패. 실패. 이게 안 그래. 135. 인크병 구스텍. 행꽃 2스텍. 너무 편안하고. 하고. 진아. 천천. 의족. 난관 회생할까? 천천. 천천. 아 6을 써보게. 10. 10. 16. 17. 18. 19. 20. 아닌데 모자란데 아 껌별이구나 까먹고 있었네요 미쳐진 껍은별 아 잠깐만 이러면은 안크겠네 아씨 메커니즘? 졸라 이상해 구스텔 구스텔 진화 어디간 구스텔 이걸 말 해 심장? 구수?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이걸 20개먹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이라고요? 아직은.. 아직 안 잡았는데? 아무튼 가도 된다 칼찔 칼찔 어 좌팩 칼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의단 달달하네 말살 의단 슉슉 심장 제물로 가져서 이제 끝난건가? 첨탑은 잘 안될것이다 나도 안 슉슉 슉슉